자 이 사주는 내가 누군가를 내 밑에 두던 그게 한두 명이던 내 일을 잡고 가라 하는 사주가 맞아 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주소를 받았잖아요 주위 아파트가 많은가 봐 아파트가 많게는 보이는데 요즘 사람들은 빨리빨리 편한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게 뭐 진짜 배달 무조건 가지러 갑니다 무조건 해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아니면은 조금 힘들다 소리도 나오는데 왜 하필 이거를 선택하셨어? 어 그래서 지금 좀 후회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계열이더라도 이게 이름이 들으면은 아 알 것 같아 이런 게 있거든 클린토피아? 어 그런 거 있는데 있는데 차라리 그런 거를 했어도 이게 이제 어떤 의류를 뭐 말고 수선하고 이거랑은 나는 지금 이 전화하시면 본인이랑은 그게 안 맞는다고 보여져요 그 사업체 자체가 나한테 맞는 사업체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 하기 전에 좀 여쭤볼까? 아 안 여쭤보고 한 거야? 네? 그니까 점을 안 보고서는 이거를 저질르신 거야? 나 같았으면은 만약에 이 일을 할 거예요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 했으면은 안 돼요 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지금 내놓은 상태인데 개미새끼 한 마리 물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한 달이면은 뭐 내놓은 지 오래된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시기상으로도 문서를 잡지 말았어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잘못 고르기도 했고 차라리 요즘에 뭐 커피 누구나 다 장사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한 치 건너 한 치가 막 커피집이고 등등등 그런 것들을 차라리 했거나 아니면은 커피를 팔면서 이게 약간 뭐 뜨기질 공방 비슷하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라도 했었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이쪽 뭐 의류 쪽에 뭐다 이러면은 안 맞아 안 맞는 거에 달려든 게 맞아요 그리고 시기도 굉장히 안 좋았던 게 맞고 그래서 지금 너무 고전하고 있어 갖고 금전적으로 힘든데 지금 이것 때문에 더 힘든데 근데 제가 사업자가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저희 친언니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사업자가 사업자를 이쪽으로 했어도 일을 하는 거는 네 이해하셨지? 네 근데 사업자가 지금 언니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언니한테 좀 이렇게 이름을 하고 저는 좀 다른 데서 좀 다른 그러니까 여기 좀 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거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응응응 근데 난 그 소리가 나온다 무언가 정리가 돼야지 무언가 또 일이 들어온다고 왜 우리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조금 돼야지 무언가 될 거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거 되게 막 쉽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같아 어머나 내가 이 자리에 다른 거를 했으면은 했지 그게 더 빼는 것보다는 편리하지 아니 뭐 저를 들여다보고 계세요? 아니요 안 들여다봤어요 그런 국민들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음력이 지나가면 50이 되시는 거잖아요 아 아 음 49이 되는 건데 어 지금이 49 아니세요? 아 음역으로 그렇지 어 그렇지 음역으로 어 우리는 음역을 보니까 음역으로 보면은 내년자에 이제 구정이 되면은 내 나이에 5자를 단다 네 차라리 9보다는 5자가 낫다라는 소리가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내놓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 여력이 있으시다면 그 자리에 다른 거 변경 다른 종목으로 변경 네 어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음 어떤 거가 좋을까요? 제가 그것도 지금 막 고민 중이거든요 여기가 안 나가면 이거를 음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음 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 음 음 그럼 올해야 제가 좀 음 운수가 풀릴까요? 지금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거든요 음 이게 너무 무엇을 하세요 이거는 너무 음 틀이 커 음 내 관심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음 음 그래도 이걸 뭘 할까 이 자리에 또 무엇을 해볼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셨을 거 아니야 네네 어 그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봐 아 저는 여기서 응 여기 사이즈나 뭐 아파트 단지 이래서 그냥 뭐 만만하게 뭐 분식 이나 네 그런 거 소소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먹토리 음 음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음 음 이게 분식보다는 네 뭐 토스트를 팔아가지고 커피를 같이 팔고 음 어 어 뭔지 아시겠죠 네네 주가 떡볶이만 되면 안 돼 아 응응응응응 꼬마김밥도 있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물론 분식임은 전체적으로 다 하겠지만은 네 예를 들어 뭐 매운 떡볶이다 하면은 그 떡볶이 주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응 그런 거 말고 조금 종류를 넓히는 어 어 꼬마김밥도 팔고 요런 것들 있잖아 네 응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게 분식과 분식이라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왜 사이드 메뉴의 분식이 있고 주는 조금 뭐 커피가 되던가 뭔지 아시겠지 네 네 뭐 와플도 있고 요새 많잖아 네네 어 고런 거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거든 음 음 음 그러면은 지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다 라는 소리는 나와 음 음 음 음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거의 제 동생한테 음 지금 너무 대출을 많이 받아서 걔한테 다 넘어간 상태라 제가 지금 금전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거든요 음 그래서 동생 사주랑 음 음 좀 봐주셨으면 해서 음 그거는 이따 봐줄게 네 음 왜냐하면 지금 또 이름이 방출되기 때문에 성함이 어 그거는 이따 봐줄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팔리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는 게 조금 더 빠르실 거다 아 어 라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그러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어 이해하셨어? 네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얘가 안 나갈 거 같아서 음 음 잠깐만 음